안녕하십니까? 에덴닷컴 운영자 강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제2회차 에너지관리기능장 필답형 보급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일러 내부의 산세정 순서를 아래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쓰시오. 단, 보기는 중복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보기를 한번 보니까 전처리, 수세, 산액처리, 중화방청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보일러 내부 산세정의 순서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작성을 해보면 제일 먼저 뭐합니까? 전처리해야 되죠? 전처리. 이 작업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 후에 수세를 하고, 수세는 물로 씻어내는 거죠. 수세한 다음에 이제 산액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산액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씻어요. 수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세가 지금 중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 산액처리를 했기 때문에 배관 내부가 지금 산성을 띄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중화방청처리를 하는 겁니다. 중화방청 처리.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이 전처리라는 것은 준비 단계다라고 했는데, 의미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조작을 하기 전 그 조작에 맞게 알맞은 상태로 준비하는 것을 전처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보일러에서 산세정을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주로 보면은 이게 원통 보일러가 아니고, 수간 보일러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수간의 경우에는 내부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를 못 하잖아요. 그 관이란 자체가 직경이 또 작은 이유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액을 이용해서 내부의 스케일 슬러지를 녹여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전처리, 보일러 내에 기존에 사용하던 오염된 물을 빼주고, 혹시나 커다란 덩어리, 슬러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먼저 빼주는 거죠. 그래서 빼주게 되고, 그 후에 깨끗한 물로 한 번 식는 겁니다. 수세를 하는 거예요. 자, 수세를 한 후에 산액 처리를 하는 거죠. 산성 물질을 넣어가지고 안쪽에 있는 슬러지 스케일을 녹여내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물로 한 번 더 씻어주고요. 이제 산액 처리를 했기 때문에 배관 내부가 지금 산성을 띄겠죠. 그러면 산성 부식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중화방청 처리를 해준다. 그래서 최대한 중성에 가깝게끔 만들어주는 거겠죠. 아니면 중성이 힘들다, 그럼 약알카리성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산성일 때보다는 약알카리성일 때 부식 정도가 작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중화방청 처리까지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순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어떤 주택의 난방 부하가 26.1kW이다. 이 경우 난방에 필요한 방열기의 쪽수를 구하시오. 단, 오세주 650mm 주철제 방열기로 온수 난방용이며 쪽당 방열 면적이 0.26m 자승이다. 라고 돼 있네요. 자, 조건 정리합시다. 난방 부하 Q가 26.1kW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쪽수를 구하시오. 자, 쪽수 스몰에는 얼마입니까? 자, 몇 쪽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건이 쪽당 방열 면적 좋네요. 그래서 쪽당 방열 면적이니까 스몰 A라고 적을게요. 스몰 A가 0.26 쪽당 방열 면적이니까 미터 자승포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공식이 딱 보이나요? 공식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 쪽수 물어봤으니까 이거죠. 난방 부하 Q는 스몰 Q 곱하기 A입니다. 요게 이제 난방 부하죠. 일반적인 난방 부하. 그럼 스몰 Q가 뭐냐? 표준 방열량이란 말이에요. 단위로 쓰게 되면은 제가 과거의 단위로 쓰면 공학 단위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인데 요게 곱하기 미터 자승하면 요렇게 지워지면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난방 부하가 나왔어요. 근데 뭘로 물어봤느냐? 자, 킬로와트로 물어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자, 킬로와트 하기 전에 제가 킬로줄로 한번 해볼게요. 킬로줄로 바꾸면 쉬워요. 뭐냐? 킬로줄퍼 미터 자승 아워에 곱하기 미터 자승하면 요렇게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킬로줄퍼 아워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킬로줄퍼 아워를 제가 킬로줄퍼 세크로 한번 놔볼게요. 킬로줄퍼 세크로 놓으면 어떻게 되냐? 자, 킬로줄퍼 세크는 뭐와 같아요? 킬로와트랑 같다라고 했죠? 그럼 킬로줄퍼 세크를 킬로와트로 두고 퍼 미터 자승 자, 요게 표준 방열량 단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곱하기 미터 자승하면 뭐가 나오느냐? 지워지니까 킬로와트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 킬로줄퍼 세크로 놓고 이거 킬로와트로 바꿔서 많이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 방열량의 단위 자, 스몰큐는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단위로는 킬로와트 퍼 미터 자승으로 문제에서 많이 주더라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거를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되니까 이걸 먼저 정리하고 보자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정리해야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풀겠죠. 자, 우선 정리를 하면 과거의 공학 단위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공학 단위로 하게 되면 온수가 있고 증기가 있습니다. 이때 온수의 경우에는 450 단위로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아워였죠. 그 다음 증기가 650에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아워였죠. 자, 이걸 바꿉니다. 이거를 킬로와트 퍼 미터 자승으로 바꾸게 되면 온수의 경우에는 0.523 킬로와트 퍼 미터 자승이고요. 증기의 경우에는 0.756 킬로와트 퍼 미터의 자승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외우셔도 돼요. 외우셔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하면 이제 계산해보면 되지. 자, 450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자, 지금 킬로칼로리 퍼 아워를 킬로와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자, 단위 환산합니다. 1킬로와트는 860 킬로칼로리 퍼 아워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450에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아워였어요. 이거를 킬로와트로 바꾸면 곱하기 딱 해가지고 킬로와트가 일단 올라갑니다. 1킬로와트를 먼저 올리고요. 나머지 860을 내립니다. 860을 내리면 단위가 거꾸로 들어가죠. 킬로칼로리 퍼 아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킬로칼로리 지워지고 아워 지워지니까 킬로와트 퍼 미터 자승되죠? 이 말은 450에 860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나누기 860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도 마찬가지죠. 650에다가 나누기 860 하면 단위가 어떻게 된다? 킬로와트 퍼 미터 자승이 되고요. 그 값이 0.756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환산하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킬로와트로 쓸 수도 있고 천을 곱해서 와트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SI 단위로 계속 출제가 되니까 이 내용 정도는 좀 외워두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 풀어드린 거고 자, 이게 공학 단위로만 환산하지 말고 우리 SI 단위로도 환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단위 환산하는 거 여러분들 익숙하시라고 해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알고 계시면은 제가 해드리는 거 굳이 안 따라와도 됩니다. 그냥 뒤로 넘기셔가지고 푸는 것만 보세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 공학 단위로 했으니까 SI 단위로 이제 바꿔봅시다. 1킬로와트는 요게 3600킬로줄퍼아워랑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요 일단 킬로칼로리를 바꿔야 되니까 1킬로칼로리는 또 4.18킬로줄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 한번 갖고 와보자. 450에 킬로칼로리퍼 미터 자승아워 있네요. 요거를 우선은 4.18에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4.18하게 되면 요 킬로칼로리가 킬로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엄밀히 따지면 요렇게 해가지고 음... 킬로칼로리 지워야 되니까 1킬로칼로리 내려가고 4.18킬로줄이 올라간 겁니다. 그럼 킬로칼로리 지워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킬로줄퍼 미터 자승아워죠? 그럼 요걸 또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곱하기 해가지고 자, 요렇게 할게요. 이게 좀 지워져야 되는데 요거 좀 지우고 칸이 부족하니까 킬로와트 단위로 바꿀 거니까 1킬로와트를 올립니다. 아까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3600을 내립니다. 3600을 내리면 단위가 거꾸로 들어가요. 킬로줄퍼아워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킬로줄 지워지고 아워 지워지니까 남는 게 킬로와트퍼 미터 자승이 됩니다. 물론 공학 단위에서 바로 환산하는 것보다는 조금 걸리긴 하지만 어, SI 단위를 이용해서도 요렇게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면 0.523이 나올 거고요. 요게 650 앞에 곱하게 되면 이 바꿔서 650을 곱하게 되면 계산해보시면 0.756이 나올 겁니다. 음, 요런 식으로 이제 단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환산하는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더라.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요. 뭐, 어쨌든 이번 문제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 킬로와트 단위로 되어있는 표준 방열량 있죠? 요 정도는 외워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공식은 딱 나왔는데 요 공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smalln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smalln이라는 거는 쪽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방열면적만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smalln을 구하고 싶으면 곱하기 smalln 하시면 된다라고 있어요. 대신에 면적이 쪽당 방열면적으로 바뀌면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기서는 대문자 a랑 smalln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면적이냐, 쪽당 방열면적이냐 구분하기 위해서 해설에서는 뭐 smalln 썼는데 기호를 그냥 대문자 a 쓰고 우리가 알아보면 되는 거죠. 어쨌든 요 상태에서 smalln을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쪽수. 그래서 smalln은 smallqa 내려가니까 smallq 곱하기 a 분의 대문자 q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대문자 q가 지금 킬로와트로 줬잖아요. 그러면 26.1 들어가고요. 킬로와트 줬으니까 우리가 쓸 거는 뭡니까? 킬로와트 단위의 표준 방열량이죠. 그러면 무슨 방열기냐? 자, 단 5세주 650mm 주철제 방열기로 온수난방용이다. 그러면 온수난방이니까 요걸 쓰면 되겠죠. 그래서 smallq는 0.523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곱하기 자, a가 쪽당 방열면적이니까 0.26이 들어가죠. 0.26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단위 환산 한번 해보면 얘가 킬로와트고요. 얘가 킬로와트 퍼 미터의 자승입니다. 그럼 얘는 쪽당이니까 미터 자승 퍼 쪽이 되겠죠. 자, 그러면 킬로와트 지워지고요. 미터 자승 지워지고요. 쪽은 역수치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최종 단위가 쪽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계산을 딱 해보시게 되면 191.939 요렇게 나오네요. 191.939 자, 근데 제가 이 방열기의 쪽수를 계산하실 때는 이 무조건 소수점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섹션이기 때문에 이 방열기의 섹션은 딱 찍혀 나온다라고 했죠. 주조 작업으로. 그래서 이 높이가 같게 해가지고 쭉 찍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1.2쪽이다라고 해서 이걸 조금만 붙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뒤쪽에 소수점을 빼버리면은 남방부하에 비해서 적어지니까 요거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냥 올려가지고 이게 뭐 9든 아니면 3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올립니다. 그래서 192쪽으로 최종 답안을 작성해 주시는 게 맞겠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문제 계산 과정에다가 요거 딱 적어주시고 답란에다가 요 이쪽과 함께 단위와 함께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단위완산 요런 거 단위는 굳이 안 쓰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10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연소실 용적이 2.5m 3승이고 전열면적이 49.8m 자승인 보일러를 가동하였을 때 연료 사용량이 200kgf, 사용연료의 저의 발열량이 4100kgf, 환산 증발 양이 6405kgf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물음에 보니까 가, 나인데 가는 연소실 열 발생률이고 나는 환산 증발 배수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조건 정리 한번 해보면 지금 용적이 최적이라 합시다. 용적이나 뭐 최적이나 같은 말이니까 연소실 용적이 2.5m의 3승이죠. 최적이니까 그 다음 전열면적 A라고 했을 때 요 A가 49.8m의 자승이고요. 그 다음에 연료 사용량 자, G입니다. G가 연료 GF라고 씁시다. GF가 200kgf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연료의 저의 발열량이 있으니까 HL HL이 4100 요게 키로, 줄퍼 키로그램 그래서 연료 1kg당 발생연량이죠. 저의 발열량 자, 그 다음에 환산 증발 양 요게 이제 다른 말로 상당 증발 양이니까 G2라 쓰겠습니다. G2가 6405 6405kgf가 되겠군요. 음, 나머지 조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가에 보니까 어, 연소실 열 발생률입니다. 근데 단위가 어떻게? 단위가 메가줄퍼 아워의 미터 3승으로 계산하세요. 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연소실 열 발생률이라 했을 때 이게 여러분들 공식이 기억 안 난다 하면은 단위를 맞추셔도 상관없습니다.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메가줄퍼 아워로 바꾸려면 지금 딱 보니까 어때요? 어, 보니까 지금 키로줄퍼 키로그램 줬고 키로그램퍼 아워 줬잖아요. 그러면 얘들 두 개를 꼽아 하면 뭐가 됩니까? 키로줄퍼 아워 나오죠? 근데 얘를 메가줄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메가줄퍼 아워 나오잖아요. 열량 나오죠? 거기에 최적을 나누면 되니까 오, V를 나누면 되겠구나. 이렇게 단위를 맞추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상당증 발향하고 연료 소비량은 구분을 하셔야 되죠. 이, 연료 소비량에 연료 저의 발향을 꼽혀야 열량이 나오는 거죠.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죠. 음, 자,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쓰자면 자, 최적 V분에 위에가 연료 소비량 GF에 HL이 들어가주면 돼요. 그럼 그대로 한 번 넣어보자. 어, 단위를 메가줄퍼 아워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GF는 지금 키로그램퍼 아워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 그대로 들어가주고요. 곱하기 이 HL 키로줄퍼 키로그램을 메가줄로 바꿔야 되죠. 메가줄로 바꾸려면 천을 나누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나누면 41이죠. 그래서 여기에 41 메가줄퍼 키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키로그램퍼 아워가 되는 거고 오, 쌤! 이렇게 하니까 헷갈립니다. 뭐가 헷갈립니까? 우리 앞에 12번 문제 풀 때는 어, 천을 나눈 게 아니고 천을 곱했잖아요. 그거 당연하죠. 왜 그럽니까? 우리 12번 문제에서는 뭐였습니까? 메가줄을 키로줄로 바꿨죠. 그럼 이건 천을 곱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뭡니까? 키로줄을, 자 키로줄을 요거 13번이죠. 키로줄을 메가줄로 바꿔야죠. 이 경우에 거꾸로 나눠줘야 됩니다. 천을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큰수로 가려면 나누고 적은수로 가려면 곱해야 됩니다. 그게 적은 단위죠. 정확하게는 작은 단위로 가고 큰 단위로 가는 겁니다. 요 정도 구분을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천을 나눠서 41메가줄퍼 키로그램으로 넣어준 것이고 그 다음 최적을 나눠요. 최적은 2.5입니다. 2.5 단위는 미터 3승이 되겠죠. 그럼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키로그란끼리 지워지니까 메가줄퍼 아워에 미터 3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실 열 발생률이 구해지는데 이게 답이 3280메가줄퍼 아워에 미터 3승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일하시면 되고요. 오, 그 다음에 나번 봅시다. 나번은 환산 증발 배수를 구하세요. 자, 환산 증발 배수를 구하세요. 근데 단위까지 같이 적어뒀죠? 그래서 단위가 키로그램퍼 키로그램입니다. 요렇게 줬을 때 우리 환산 증발 배수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요렇게 계산했죠. G, F 분의 G, E가 환산 증발 배수였습니다. 음 그럼 만약에 실제 증발 배수를 구하고 싶다. 요 G, E 대신에 G를 넣으면 되죠. G 실제 증발 양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증발 양 넣으면 실제 증발 배수 환산 증발 양 넣으면 환산 증발 배수입니다. 이 환산 증발 배수를 다른 말로 상당 증발 배수라고도 하죠. 어 상당 증발 양을 환산 증발 양이라고도 하니까 자, 그러면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오, G, F의 값이 200이라고 나와있고요. 200 그 다음 G의 값이 6405 6405라 나와있어요.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kgf인데 자, kgf, kgf입니다. 어 사실상 이게 단위가 지워져서 없어져요. 어 무차으로 나오는데 문제에서 만약에 환산 증발 배수를 kgf, kgf으로 물어봤다. 그러면 단위를 kgf, kgf으로 적어주시고 안 물어봤다. 그러면 안 적으셔도 돼요.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왜 kgf, kgf으로 나타내느냐? 자, 환산 증발 배수의 개념이죠. 개념이 뭡니까? 연료 1kg당 발생시킬 수 있는 환산 증발 양을 환산 증발 배수를 하기 때문에 자, 연료 단위 kgf당 발생할 수 있는 kgf, 환산 증발 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kgf, kgf으로 쓰는 것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32.025가 나오고 요것도 세 번째 줄에서 반올림 탁 하게 되면 최종 답이 32.03kgf, kgf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과정에다가 요 계산 과정 탁 적어주시고 요것도 계산 과정 탁 적어주시고 최종 답란에다가 요 답과 단위를 함께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위까지 물어보면 같이 쓰시고 안 물어보면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